테러 집도는 감염이 쉽게 일어나게 변종을 만들어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예요 숨만 쉬어도 치사할 95%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걸 생각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걸까요? 저놈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겠네요 그게 테러 조직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다신 제 눈 앞에서 동료가 죽는 걸 못 봅니다 저 시간이 급박합니다 이제가 세상이 바뀔 거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outdoor 만들거운